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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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그냥 먹으면 상관없어요 좀 더 먹으면 좋고 진짜 맛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어 맛있었어요 점심이 정말 맛있어여 이번엔 처음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이번엔 너무 맛있다 양념장 너무 맛있어 끝!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새로이트럭 더 맛있게 더 맛있어 정말 맛있어용 오늘은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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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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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라니스 고추 해야지 스테라이 오븐 힝 띵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